동족전이야? 이번에? 코스를 몰라서 좀 하고 있었죠? 어, 하준님 반갑습니다. 동족전 미네비 좀 자원이 많은 맵이긴 한데 아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하구바라기님 또 5,900원으로 감사합니다. 아, 아까 상대분이시구나. 아이고, 다음에 또 한번 붙어봐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형은 베베 속에서도 언제나 알파고답게 침착해서 너무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럼 형. 나중에 또 기회되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방해하러 올게. 그럼 안녕.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야, 어? 컨셉이 대단해. 뭐 해볼까? 레더는 비전 못 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각트로만 이기라고? 맞춤 때릴 거 아님? 아아! 라디오 모드로 잠깐만! 잠만 이거를 또 들으면서 하겠다는건데 어? 상관없음 쇼쇼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무난하게 가야겠구만 어? 무난하게 무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라디오로 도청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일단은 사업을 드라군을 찍으면서 사업을 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드라군을 찍으면서 사업 어? 여기에 동물은 근데 자 딱 만났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난하게 멀티를 한번 가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잡았어 어? 어? 여기야? 아니지? 멀티를 하고 좀 수비적으로 해볼까? 상대가 몇이 있을까? 자 사업이 사업이 한 70% 완큐오가 됐네요 사업 됐을 때 한번 찍어보자 사업 오오 설마 대각 쏜? 사업 됐을 때 사업이 일단 됐을 때 대각이라 좀 찌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수비적으로 한번 해야겠는데 여러분들 네 수비정도 합시다 수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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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저버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옥저버 옥저버로 이제 정차를 가야죠 뭐하는지 보고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당에 이제 푸르브 붙여주고요 자 옥저버 정차를 갑니다 옥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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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잖아 옥저버 옥저버야 이거 뭐야라니 옥저버 공격하는 옥저버라고 자 사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 정확하 거짓 정보를 내가 흘릴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지 잘 비비네 근데 기도자체가 근데 이득 이득 자 다 썰어줍시다 어 어 막을게 없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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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없어 자원이 지금 일하는 이게 없단 말이지 어 오오오.. 안돼! 와! 큰일났다 야 다크도 죽었어 다크도 오 자리를 못하고있어 지금 이를..갠장히 못하고있기 때문에 드라그룹 olur만 유arma겠는데 옷 밑했 어어 RTX 펼쳐 최대한 펼쳐 피해치 소화 피해치 소화 오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러지마 그러지말라구어 살롱듯이 리버에 혼을 실었는데 상대방 어? 어? 일단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어 해군 일단 지어봐 으어어어어 야 다크 원샷이긴 해 이제 이게 안다? 아씨 뭔데? 요즘 맞아 야 리버는 썰었는데 정면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정면 너무 가난해 이쪽을 잡았어 이렇게 처절한 게임은 또 처음이야 여러분들 상대는 프로보를 다 복구했을거란 말이지 너무 가난해 지금 굉장히 가난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거가 또 올거란 말이지 분명히 쟤가 녹아다들아 이즈에 에허허허헔허허허허허허igo 셔틀을 잡아버렸어! 시간을 벌었다는거지 이러면 밤이 녹아들라 복잡음 발견 쓰읍 아 그리고 얼마 없습니다 셔틀이 뜰려면 시간이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지 여러분들 시간을 충분히 벌고도 남았어 이러면 자 넥서스가 하나 많기 때문에 할만 하죠 넥서스가 많습니다 상대는 굉장히 초조해 어? 푸르브 다 못 구했어 엄청 바글바글해 엄청 바글바글해 상대는 내 푸르브 잘 계산을 못하지 어? 도용할까요? 말이 많다는데? 굉장히 많아 자 리보드랑은 스윙스 부쇄가 됐는데 리보드랑 말리죠 그룹은 더 말린다고 야 근데 질뻔했는데 이겼다 YSD 반갑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원 불려주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어? 굉장히 굉장히 필요해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캐리어 일단은 캐리어를 가라고 하네요 상대가 여기서 멀티를 먹을까 아칸으로 파일런이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파일런은 못 보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드랍을 해야되는데 드랍을 해야되는데 드랍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잘 모르겠네요 상대가 뭐랄까 뭔가 올 것 같긴 한데 네 아 NIS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두섬님 어서오세요 어디선가 다크 소리가 들리는데 욕다크 뭔가 왔는데 뭔가 빠져네 이거는 일단은 어 지키지 못하겠네요 다크 없는 자원 짜내서 다크를 해갔다는 건데 네 오히려 병력이 없다는 거 저거를 보내줘 저거를 보내주고 상대가 리버가 옵니다 리버가 안전하게 취소를 시켜줘 상대의 올인 병력 안바닥이 없나? 아 드랍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아무거나 오라고요 다크 쓱 에피소드 2만원 다룹이 빠르지요 다크를 일단 잡아줍시다 본진봐 본진 앞마당 뭐라구 앞마당 죽었다 아씨 리버가 딱 있었네 말해줄라 했는데 네 약간 좀 깔끔하다 이러면 아씨 이거 대박 냈어야 된데 스톱 두방짜린데 어? 아 자꾸 가라 가라 좋은 말 할 때 네 일단은 굉장히 아쉬고요 상대는 일단 앞마당을 먹었단 말이지 여러분들 앞마당을 먹었어요 앞마당을 먹었단 말이지 아 그거를 챔팅으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어? 그건 아니지 그거를 말하면 어떡해 왜이래 또 임마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 아 일단은 이거를 그래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업그레이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열한시 아 이거 열한시 가는거 봐라 어? 바로 눕고나서 뭔짓 봐라 늦었어 이 친구 반응이 굉장히 느리구만 어? 군뱅이였어 군뱅이야 아주 렌즈로 한번 먹어주자구요 열한 열한시간에 와씨 물레벨 튀고 들었다고 바로 가는거 보소 어? 진짜 가는거야? 없어 뒷방 슈퍼 뒷방가자 뒷방갈게요 뒷방 상대는 지금 낚였어 제대로 낚였어 밑에 들어가는거야 어? 여기 스톰은요 여기 스톰은요 군뱅을 해요 이거 스톰 소수이면서 이제 해줄 수 있다고요 야 이거는 비디오 판독 한번 가야겠는데 진짜 낚였는지 안 낚였는지 오케이 아! 이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한번 보자 어? 뭐mm 겨우 그럼요 건배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